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랑해요. 시크하게. 딱 다. 그동안은 뭔가. 아니요. 화를 안 내놨나봐요. 연애하시죠? 안 해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화보속 조윤이 다리는? CG다. 오해입니다. 실사죠. 그래요? 마네킹같이 쭉 빠진 다리. 정말 CG같죠? 비연습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제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CG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 광고 촬영 끝나고 어떻게 광고 중 파티 안 하십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누군가 제안하면 할래요. 한잔 하실래요? 콜. 세상에. 아 어떡해. 아 진짜. 래스 놓고 화끈한 그녀 조윤이 씨에게 푹 빠져버린 인터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한 걸그룹 드라마 상속자들의 오게티 뚱보산타 삼형제까지. 오늘 찍힌 밤 아주 재밌어요. 진짜 산타가 나타났다. 보창석. 김준현 씨에 이어 샘 해밍턴 씨까지. 귀여운 산타 삼형제로 변신한 새남자. 매년 겨울 사랑스러운 미소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준 역대 아이스크림 소녀들보다도 귀엽고 깜찍했다는 믿기 어려운 제보.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세 분이 최근에 가장 핫하신 분들이여서. 사기 때문에 이렇게 풍채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산타스러운 느낌.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산두 삼형제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누덜프가 힘들겠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촬영장에 오셨어요. 시스타의 혈인. 아이유? 야 제시카 고멘진아. 이렇게 기대에 부푼 세 남자 그러나. 자 세 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1호 엄청난 헤프닝을 겪긴 했지만. 첫 만남에서 놀라운 호흡을 보여준 세 남자. 형제라고 해도 믿겠네요. 정말 딴따라가 있다면. 네. 창석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날렵하시더라고요. 되게 리듬도 잘 타시고. 춤의 디테일들을 되게 잘 살리셨고요. 이미 광고계에선 검증된 춤꾼 고창석 씨. 아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샘헤밍턴 씨는. 조금 춤을 가르쳐드리는데. 저희가 약간 좀 애를 먹었어요. 자 디테일 없고요. 리듬의 박채까지 넌다. 2%씩 부족한 구멍 산타쌤. 아 좀 더 연습하셔야겠어요. 샘헤밍턴 산타가 썰매 옆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몽개그를 잘해주셔서. 사실 그 다음 다음날이 결혼식이었나 그러셨을 텐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스푼이 좀 크던데요. 일반적인 스푼이 사실. 근데 일반인이 들고 있는 것보다 너무 작게 느껴져서. 남다른 산타 삼형제 몸집에 맞는 스푼까지. 특별 세자. 자 우리 역시 아이스크림 먹는 스케일도 남다른데요. 음 맛있죠. 어우 저도 한입만 좀 주세요. 산타 삼형제가 있어서 더 든든한 올겨울. 한밤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트데요. 애타는 상강 로맨스 돌입. 엘리베이니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데 보는 재미만큼이나. 요즘 이거 찾는 재미도 흥미진진하답니다. 활고 만드는 거야? 장르가 뭔데? 장르는 몰라도 재미만큼은 보장합니다. 상속자들 오게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게티 그 첫 번째. 모든 걸 잃고 좌절하는 그녀 박신혜. 우연히 그 눈물을 보게 된 남자 이민호. 운명적인 천만 년 속 오게티.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자 이민호씨 앞에 가득했던 커피 잔이. 다음 장면에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아니 이민호씨. 도대체 언제나 마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게티 두 번째.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주문할게요. 어? 어? 그러네요. 이런 놈이. 자 박신혜씨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 사이에 이민호씨가 마술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면들. 아 멋있네요. 뭘까요?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도. 이민호씨의 눈빛 한 번이면. 자 이렇게 차종 변경은 물론. 별다른 도구도 없이도. 상대의 팔을 등에 붙이는 능력자.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눈부셔?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의 장식장에 주목해주세요. 자 가만히 있던 소품과 잠깐 방을 나갔다 온 사이. 어느새 액자로 변신. 대단하죠. 못하는게 없는 이민호씨의 조만간 또다른 마술 보여주실거죠. 채널 보지.